이번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는 새마을 운영 호남시 지휘장으로 여행하는 동안 금면과 석주의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도시로 2학년이 되었고, 2학년이 되었고, 2학년이 되었고, 3학년이 되었고, 그리고 전동시 퀴원인 사장님들께 감사팀인 공농패 수요가 있겠습니다. 방금 가십니다. 10년간의 도시로 2학년이 되었고,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자계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2학년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! 시작입니다! 수고하십니다. behiral! 이거 항상 클евой 스물 지금 감사합니다.